한올아, 넌 인사할 줄도 모르냐? 안녕하세요, 교수님. 하란 얘기야? 뻔뻔하기까지. 어제 말이야, 어젯밤. 나한테 안 고마워? 어제 너 왔었던 거 맞구나? 너가 나 집에 데려다줬어? 아, 그 인사? 어, 정말 고마워. 근데... 고마우면 심부름 좀 해. 심부름? 지금 내 사무실로 와, 당장. 급하다. 택시 타고 와. 아니, 무슨 일? 어제 어떻게 된 거지? 뭘 먼저 말해달라고? 어제 어떻게 된 건지... 너 그 술집에 어떻게 왔어? 아, 그리고 뭐가 짤막짤막 기억나는데 그게 진짠지. 네가 절대 알 수 없는 라윤혁 얘기도 있고. 암튼 절대 네가 했을 리가 없는 말들이라서. 꿈꾼 건지... 근어진 네 주사 스토리 들려주려고 부른 거 아니거든? 주사? 주사? 무슨... 내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... 신입생 환영 어떻게 얼마나 잘 마시던데? 아, 그땐 초긴장해서... 그리고... 몇 잔 마시지도 못했어. 아, 됐고. 빨리 저 파일들 읽고 쓸만한 사연 좀 추려. 저게 뭔데? 내가 학생한테 보고해야 되냐? 어디 교수님한테... 읽고 재미있으면 왼쪽, 별로면 오른쪽. 빨리 시작해. 알았어. 아... 라디오에서 말했던 거구나. 이래 신경 끄고. 신경 킬 생각도 없었거든. 어떡해? 문 열려 있습니다. 차가 안 막혀서 5분 빨리 왔습니다. 아, 인사부터 하시죠. 인사 좀 하자. 어... 랄랄랄라... 하늘하 레다 좋아 붉게 흘리는 것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